으 오늘 연주복에 참여하신 시인분과 작곡가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홍영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분으로는 이영희 시인님과 이희선 시인님, 임경희 시인님, 김성숙 시인님, 이원술 시인님, 박종아 시인님, 그리고 청량 조제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홍영을 하시는 우리 시인님들, 한번 자기에서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작곡가님은 지금 임칠 작곡가님과 김자경 작곡가님, 송영수 작곡가님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 여러 가지로 많은 자문을 해주시는 우리 고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민용환 공무원님, 어디 앞에 계시네요.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분은 여러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순서는 임경희 시인님이 작사하시고, 정예를 작곡가님과 부모의 순신, 그대 가시려거든요. 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연주할 때, 여러분들도 힘찬 박수 잊지 않고,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순서, 우리 마인자 선생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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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